HD 현대가 한국과 호주, 일본 주요 기업과 협력 글로벌 수소 운송 시장 선점에 나섭니다. HD 현대 조선 지조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호주 최대 에너지 기업인 우드사이드 에너지, 현대 글로비스, 일본의 글로벌 선사 MOL과 액화수소 운송 밸류체인 개발 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수십 년간 액화 천연가스 운송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MOL이 새롭게 합류함에 따라 추진 중인 글로벌 수소 운송 사업 모델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사관 협약에 따라 각사는 2030년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탄소 배출이 적은 수소 해상 운송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